와 오늘 진짜 멋진 친구들 만났습니다 여기 와 예쁘다 너 백색홍주 같다 머리가 완전 하얗니 와 예쁘다 얘도 얘가 그레이에 색깔의 컬러가 뭐해 갈색이에요 갈색 브라운인데 브라운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옅은 갈색인데 그때도 얘가 우중충한데도 예쁘고 완전 고품격이다 얘 종류가 뭐예요 푸들이에요 푸들 푸들인데 이렇게 예쁜 푸들은 처음 봤네 원래 가벼워가지고 다 깎았는데 머리는 사자 진짜 귀엽다 같은 집이에요 둘 다 같은 집이구나 아따 이렇게 이 멋진 작품이 탄생까지 얼마나 주인분들의 와 섬세한 보살핀과 정성이 있었던 것 같네요 우와 진짜 예쁘다 친구예요 얘네들 가족이에요? 네 남매예요 남매예요 남매들이 이렇게 와 진짜 눈길을 달아줬습니다 지금 와 남원 지금 춘향제가 한참인데요 남원 춘향제 청사초롬과 함께 이 벚꽃거리가 환해집니다 아 예쁘다 나도 따라갈게 드렸들 진짜 진짜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네 그래가지고 외모 와 다른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멋진 남매 아 아 씩씩하다 너 너 너 위에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어 쉬었다 가라 응 따 이쁘다 지금 몇 살이에요? 세 살이요 세 살 세 살 세 살 최고 이쁘더래 안돼 안돼 예 안돼 꼬리도 와 아 정세를 드렸구나 꼬리 그 뒷부분도 와 저렇게 커팅을 헤어관리를 진짜 섬세하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머리 부분 다 하나하나 세웠나요 이렇게? 막 스테이 펌으로? 아니요 원래 그렇게 안되잖아 빗으로 빗으로 세웠구나 얘들 예쁜 예쁘려면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구나 봐봐 봐봐 얘는 진짜 눈으로 빠질 것 같네 얘는 눈이 얼마나 예쁜지 하얀 솜사탕에 하얀 솜사탕에 너무 멋진 녀석들입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제 있는데 와 얘는 진짜 아 이쁘다 눈 봐 이렇게 보고있으면 꼭 인형 같네요 인형 이렇게 보고있으면 꼭 인형 같네요 정말 멋진 친구와 오늘 동행했는데요 남원 춘향제 지금 2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멋진 녀석들과 또 오늘도 즐거운 페스티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락해주신 우리 견주님들 주인님 고맙고요 즐겁고 행복한 페스티벌 되시기 바라구요 행복하십쇼 아니요 네 주인님 고맙고요 주인님 고맙고요 주인님 고맙고요 현루가 이제 마지막까지 현루가 이제 마지막까지 현루가 이제 마지막까지 몇세anter 오프로 семь involves 추앙을